전기기사 라플라스 부분에서 코사인 라플라스 사인 라플라스 할 때 많이 나와요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되게 기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정도 했다 하면 다 아는 거라서 이거를 다 알고 가지만 혹시나 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니까 이 부분 아시는 분들은 빨리 넘어가세요 인수분해 이거 처음 보면 어렵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기본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약수라는 개념 기억하세요 왜 갑자기 약수냐 인수분해하는데 왜 약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약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수분해는 약수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6의 약수를 한번 해봅시다 6의 약수 약수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하는게 약수입니다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약수를 모르시는 분들 약수를 처음 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약수 해고 적어놓으세요 약수는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입니다 6의 약수는 1 2 3 6 입니다 이게 왜 1 2 3 6이냐 6을 나눴을 때 정수가 되어야 돼요 6 나누기 1은 6 입니다 계산기 돌려봐도 6이 나옵니다 6 나누기 6 나누기 2는 3이죠 6 나누기 2는 3이 나옵니다 정수가 나왔습니다 6 나누기 3은 2가 나옵니다 6 나누기 6은 1이 나옵니다 여기서 1 2 3 4 4랑 5를 뺐어요 4랑 5를 빼면은 6 나누기 4는 소수점이 나옵니다 소수점 정수가 나오지 않고 소수점이 나옵니다 6 나누기 5는 이것 마찬가지로 계산기 돌려보시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이래서 4랑 5는 약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4의 약수는 무엇일까 4의 약수 약수는 그 값보다 무조건 작습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있는데 1로 나누면 4를 1로 나누면 4가 나옵니다 4가 4를 2로 나누면은 2가 나오고요 4를 3으로 나누면은 음 정수가 안 나오죠 4 나누기 4는 1입니다 그래서 1 2 4 1 2 4가 약수입니다 약수는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그래서 결과 값이 정수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건 엄청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수학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수는 6의 약수는 1 2 3 6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기선 인수분해 인수예요 인수 인수 인수란 무엇이냐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에 인수한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약수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3y 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3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어차피 3x 3y 해서 3x 플러스 3y 잖아요 이거를 인수라고 합니다 이거 이거 인수 인수 이렇습니다 또 해볼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러면 계산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x 플러스 1 인수 x 마이너스 1 인수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어져 있는 거 인수예요 3은 묶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빼져 있으니까 인수예요 다항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3 4 이런 것들 다 다항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은 단항식이지만 상수이지만 이것은 다항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인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이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거 다항식이에요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 한다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 한다 하나하나 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그리고 여기에 3이 곱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수 몇 개죠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이게 인수입니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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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6의 약수를 6의 약수를 1 2 3 6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10a도 약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5 곱하기 2 곱하기 a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에 곱으로 나타내고 싶다 이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a가 인수라고 하면 3 곱하기 a 인수 인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인수는 방식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한번 해볼게요 3a 플러스 3ab 가 있다고 해봅시다 인수를 묶어서 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러면 3a가 공통이죠 3a 1 더하기 b입니다 3a는 3a 곱하기 1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공통된 부분이 3a 3a니까요 하나 더 이거를 한번 묶어 봅시다 공통된 게 무엇일까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a가 두 개 여기는 a가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2를 묶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2 그래서 여기서 2 a b 여기서 4를 2 곱하기 2로 나누고 2 a b 2ab 를 묶어 줄 수 있어요 2ab 하고 a만 남죠? 2만 남죠? 이것을 이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2ab 로 묶은 거예요 이런 묶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인수분해입니다 좀 어려웠죠? 2ab 공통된 부분입니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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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수가 두 개입니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x 플러스 1 x 마이아스 1 x 플러스 3 인수 몇 개죠? 3개 인수 몇 개죠? 하나 두 개 다항식이 곱으로 나타내져야 돼요 여기 괄호 앞에는 곱하기가 있었겠죠 마지막 인수 몇 개죠? 하나 둘 셋 인수 인수 세 개 이것이 인수분해입니다 공통된 부분은 묶어버리는 게 인수분해 이 부분이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문제도 뒷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지만 이것도 한번 듣고 갑시다 완전제곱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써봅시다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제곱으로 써줄 수 있다 이런 식이 있어요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a는 보통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문자라고 하면 x, y, xy가 많이 옵니다 x가 정말 많이 오고요 그래서 a에다가 x를 제곱해 보고 a에다가 x를 대입해야 되죠 x b에다 뭐 대입해 볼까요? 곱하기 b를 대입할 때는 곱하기로 대입 3을 대입해 봅시다 b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a에 대한 x 플러스 b에다가는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입니다 그럼 한번 증명해 볼까요? 증명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증명해 볼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제곱은 2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분배법칙 1번 2번 3번 4번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9이죠 x 제곱 6x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러면 이거랑 같죠? 증명 완료 사실 이렇게 하면 증명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 본 건데 증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골은 a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이 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건 쉬웠지만 이렇게 가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 번 해 봐야 됩니다 보기에 있는 문제 한번 더 해 볼게요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입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딱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반의 제곱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반의 제곱 8의 반의 제곱은 뭐죠? 8 반 4죠? 4의 제곱 16이죠? 이러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또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0x 그러면 여기엔 뭐가 올까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죠? 10의 반은 뭐죠? 5 5의 제곱은 25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은 25입니다 답은 x 제곱 플러스 10x 반의 제곱 25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제곱식이 된다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반의 제곱 우리가 한 거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이걸 해 봅시다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a는 x b는 뭐가 되면 좋을까요? 2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a x b에는 2를 대입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2 a 대신 x 그리고 b 대신 2가 되겠죠? 2 제곱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2 곱하기 2는 4죠? 상수는 상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4x 4가 되겠죠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한번 검산해 볼까요? 완전 제곱식이 됐네요 완전 제곱식이 됐네요 완전 제곱식이 됐네요 인수분해를 모르니까 많이 힘든 건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전기자기약 회로율은 수학이 뭐가 필요해? 필요해요 인수분해를 모르면은 어려워요 인수분해를 모르니까 우리는 풀이를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던 거고 인수분해를 알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 뭐냐 반의 제곱 가운데 거 반의 제곱 반의 제곱 한번 해봅시다 6x 이거 반의 제곱 하고 싶어요 반의 제곱 하고 싶어요 뭐가 와야 되죠? 마이너스 6 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되고 9가 됩니다 그래서 반의 제곱은 9가 되고 이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또 x 제곱 10x 플러스 뭐가 올까요? 반의 제곱 10의 반은 5 5의 제곱은 25 그럼 이건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x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반의 제곱만 너무 많이 했나? 그럼 좀 넘어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만 완전 제곱 10x 플러스 1의 다항식 제곱으로 된 식에 또 상수를 곱해도 완전 제곱 식이에요 3 x 마이너스 3 제곱 다항식의 제곱에 상수가 곱해졌죠? 상수라는 표현 우리 문자의 식에서 배웠어요 상수, 다항식 다 배웠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상수랑 다항식의 제곱 이러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거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죠 하지만 이거에 6을 곱해도 완전 제곱식이다 상수를 곱해도 완전 제곱식이다 이 식에 상수를 곱해도 완전 제곱식이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것도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뭐였죠? 다시 돌아오세요 인수분해는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곱으로 곱으로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식을 빼기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곱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래서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다 이렇게 가면 인수분해 알아두세요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다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해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9 제곱은 뭐가 될까요? a는 뭐죠? x b는 뭐죠? b는 9예요 b는 9 그러면 대입만 하면 돼요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9 바꿔 볼게요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9로 해봅시다 이거 다른죠? 위에 있는 건 9의 제곱이고 밑에 있는 건 9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곱 꼴이 아닌데요 제곱이 아니에요 b 제곱이 되려면 제곱 모양이 되어야 되니까 9를 제곱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제곱 모양으로 바꿔주면 x 제곱 3의 제곱으로 할 수 있겠죠? 3의 제곱은 9잖아요 3의 제곱은 9니까 여기서 a는 x였던 거예요 b는 뭐였죠? 3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안 돼요? 됩니다 되는데 첫 번째 식으로 많이 쓰니까 첫 번째 식으로 외우세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지금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9 제곱 꼴인데 제곱 꼴을 감춘 형태로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9의 제곱이라서 아 여기에 b가 딱 9가 들어가겠구나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이 모양이 여기에 딱 들어가게 바꿔줘야 돼요 변형시켜줘야 돼요 9를 3의 제곱으로 바꿔준 것처럼요 이 부분 연습해봅시다 다시 한 번 공식 써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다 우리는 a가 x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x를 넣어봅시다 x 제곱 마이너스 4 b는 어떻게 구하냐 x 제곱 딱 2 2는 4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을 활용하세요 a에다는 x b에다는 2니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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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마이너스를 써버렸네요 수정하겠습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로 쓰는게 이것도 바꿀게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라고 외워두세요 한 번 더 해봅시다 x 제곱 마이너스 16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죠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4 4 16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이거 정리하면은 왼쪽식 나옵니다 좌변 우변 좌변 우변 기억하시죠 분배법칙 1번 2번 3번 4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x 제곱 마이너스 81 81 뭘까요 81 81 x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99 8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려운 걸 넣었는데 이것도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것 아주 조금 나와 가지고 합니다 이거를 인수분해 해 봅시다 이거 갑자기 상수가 있으니까 어 몰라요 할 수 있겠지만 2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2 2는 4 a a 는 a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2a 플러스 b 2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세요 앞에 상수가 있더라도 쫄지 말고 제곱으로 묶어서 제곱으로 묶어진다면은 이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4번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5번 끝판왕이죠 5번 끝판왕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처음에는 완전제곱식을 해 보려고 해야 돼요 완전제곱식 첫 번째 단계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뭐 합 곱 합곱골로 바꾸려고 해야 돼요 합곱골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근해공식입니다 이 순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어떤 거를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꼴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 해보고 두 번째로 합곱 해보고 세 번째로는 근해공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식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합곱을 배울 차례입니다 합곱 어렵습니다 이거 센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센스가 있어질 거니까 해보죠 선천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건 없어요 하면 됩니다 진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수학 못했어요 저도 수학 못했지만 고려대 들어갈 때는 수학 다 맞고 들어갔어요 기본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틀린 문제만 계속 풀어서 맞춰야 돼요 틀린 문제를 계속 풀어서 풀이를 안 보고도 맞췄다 그러면은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수학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전기 당연히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봅시다 합곱 x제곱 a 플러스 b x 플러스 ab x 플러스 b x 플러스 b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공식입니다 많이 쓰여요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 기본 문제 여러 번 풀어 가지고 꼭 알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 문제 많이 풀어보고 못 풀면은 카페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질문해 가면서 해봅시다 합곱 기억해 두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처음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완전제곱식 두 번째 합곱 세 번째 근의 공식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그러면 7의 반의 제곱은 2분의 7 반의 2분의 7이 반이잖아요 7의 반은 2분의 7이에요 이거 제곱해 보면은 2 2는 4 7 7에 49 이게 마이너스 8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완전제곱식은 안 되는 거예요 완전제곱식은 안 된다 그러면은 합곱으로 해야 돼요 합곱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합곱 공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합곱 공식을 쓸 때 곱을 집중합시다 첫 번째로는 곱을 집중합시다 여기에 합 여기에 곱을 쓰지만 곱에 집중을 해 봅시다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것을 찾습니다 여기가 곱의 자리잖아요 곱의 자리잖아요 곱의 자리 곱의 자리 곱의 자리 곱의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마이너스 8 되는 건 뭐 있을까요? 1 곱하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8은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리고 8의 약수 2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2 곱하기 8이 되려면 4 그런데 마이너스에 이쪽이 붙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것을 다 찾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또 4 곱하기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3은 어떤 거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수만 생각해요 정수 정수 마이너스 1 0 1 2 3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게 정수에요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것을 찾았는데 더해서 7이 되는 것을 찾아 봅시다 더해서 7 더해서 7 더해서 7 더하면은 마이너스 7 나오죠 1하고 마이너스 8 더하면요 마이너스 1 8 더하면 음 7이 되네요 이거 마이너스 2하고 4를 더하면 2가 되고요 2하고 마이너스 4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별표가 답입니다 별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써줍니다 x 마이너스 1 8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되셨나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개만 더 해봅시다 이런식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왜 지금 x 대신에 s를 쓴 이유는 라플라스에서는 이 꼴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꼴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제곱식인지 먼저 봅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에 반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4죠 근데 이건 3이네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돼요 완전제곱식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합곱 써봅시다 합곱을 써올 때 곱에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곱 3 3이 되려면 곱해서 3이 되려면 뭐가 있을까요 3 곱하기 1은 3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밖에 없어요 3의 약수는 3하고 1 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체를 찾아본 다음에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아 봅시다 합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s 써주고 s 써주고 s 마이너스 3 s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 해 준 겁니다 분배법칙 써서 정리해 보면 s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3s 플러스 3 하면은 이게 나오겠죠 해봅시다 이것도 빠르게 해 봅시다 곱해서 6 나오는 거 1 곱하기 6은 6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도 6이죠 2 곱하기 3은 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도 6이죠 1 2 3 6이 되겠지만 3 곱하기 2는 여기에 썼으니까 중복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거는 빼고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곱을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로 합을 알아봅시다 합 합해서 5 되는 거 찾아보세요 합해서 5 이거 합해서 1하고 6 더하면 7이죠 이거 마이너스 7 5 마이너스 5에요 답은 이거죠 2하고 3 가져와서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 어렵습니다 인수분해 어려워요 기본 문제만 풀 줄 아셔도 충분히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으니까 제가 나중에 인수분해 문제도 한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너스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걸 해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볼 때 첫 번째 완전제곱식인지 봐야 돼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인가 16 아 16이 아니네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아니구나 하고 합곱으로 가는 겁니다 합곱 합곱 합곱할 때 중요한 거는 곱을 먼저 본다 12가 되려면 곱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다 해봐야 돼요 1 곱하기 12도 있겠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2도 있겠고 2 곱하기 6도 있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도 있겠네요 3 곱하기 12가 되려면 4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도 되겠네요 이게 끝입니다 또 4로 가볼까요 4 곱하기 3 이거랑 이거랑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지우고 인수분해 어려워요 그래도 인수분해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해보세요 인수분해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곱해서 12가 되는 걸 다 찾았어요 더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찾아 봅시다 더하면 이거 13 나오죠 1하고 12 더하면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2하고 6, 8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8 7, 마이너스 7 답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답은 s 그대로 써주고 s 마이너스 2 s 마이너스 6으로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복습 많이 하시고 기본 문제 꼭 풀어보세요 이거 강의로 안돼요 기본 문제 풀어보시고 내가 이거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여러 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인수분해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다 인수분해 한번 가리고 만약에 이렇게 기출문제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풀이 과정에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습득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개념을 듣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해보고 기출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학에 관련된 것만 풀 건데 만약에 제가 인수분해를 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하면 그거를 공책에 따로 적어가지고 아 내가 이 연고맨 강의를 보지 않고도 스스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가 이 강의는 첫 번째로는 개념 설명하면서 인수분해를 할 거에요 차근차근 개념 설명하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두 번째로는 인수분해를 터득한 사람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가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시험에 앞서서는 이번 과정도 해볼 거에요 첫 번째로는 천천히 한번 풀어보고 설명하면서 두 번째로는 실제 시험 실제 시험처럼 인수분해를 해 볼 거에요 그럼 해봅시다 이제 1번부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인수분해를 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인지 봐야 됩니다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2의 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에요 1하고 마이너스 3은 같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 합곱 인수분해 합곱 인수분해 해봅시다 마이너스 2가 합 마이너스 3이 곱이에요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찾습니다 1하고 마이너스 3이 있겠네요 마이너스 3 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건 정수가 아니잖아요 3은 마이너스 1 되죠 이거 말고 또 없죠 없습니다 합을 찾아 봅시다 합 1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가 돼요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위에 r이 있네요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3 0 2식을 2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0 되는 r 값을 찾을 수 있어요 0 되는 r 값 뭘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부분이 0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니까 그러면 0이 됩니다 0 되는 r 값 마이너스 1 0 되는 r 값 또 찾을 수 있죠 그래서 3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r 값을 마이너스 1 3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0 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차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요 방금 과정이 2차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16단원이고요 저희는 인수분해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16단원으로 이어진다 2차방정식 이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이야기해 보았어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이제 2번 해볼게요 이게 디터미넌트 행렬 판별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도출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디터미넌트 써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인수분해 되어 있는데 왜 또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14가 외톨이처럼 따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14도 같이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네모 부분을 분배법칙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14도 계산해 주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건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에요 네모 부분을 첫 번째 분배법칙 써서 써서 정리해 준 다음에 외톨이처럼 있는 거 같이 계산해 주고 외톨이 계산 세 번째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여기에 따로 띵 나와 있는 거는 다 분배법칙 써서 계산을 해 준 다음에 같이 인수분해를 해 줘야 돼요 그럼 네모 부분을 우선 분배법칙 써서 해 봅시다 분배법칙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1번 1번 2번 3번 4번 4번 계산해 봅시다 s 제곱 플러스 s 두 번째 거 6s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6이 되겠죠 마이너스 14 이거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을 해 줍니다 여기 인수분해 꼴이 있다고 해서 뒤에 상수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14 플러스 3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인수분해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은 s는 s끼리 정리를 해 주고 숫자는 숫자끼리 s 제곱 그리고 7s 마이너스 8 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인수분해 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반의 제곱 해 보고 안 되면은 이 단계 뭐였죠 합곱 해 보고 세 번째 안 되면은 근의 공식 하는 거예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7의 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8이 아니죠 그러니까 합곱으로 풀어야 됩니다 합해서 7 곱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써봅시다 1 마이너스 8 되고요 마이너스 8 되고요 3은 없고 4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또 6 8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거 말고는 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해서 7 되는 걸 찾아 봅시다 이거는 합해서 마이너스 7이 되고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합해서 2가 되고 합해서 7이 되고 그러면은 마지막 것이 인수분해 되는 꼴이네요 정리해 보면은 S 플러스 8 S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답은 인수분해 한 꼴이 S 마이너스 1 S 플러스 8 로 되어 있어요 이거 순서만 바뀐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케이 인수분해 했고요 여기서 0 되는 값은 S에 1 넣으면 0 되죠 이 부분이 0 되잖아요 1 그리고 이 부분 마이너스 8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S는 1하고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인수분해 단계는 아니지만 인수분해 다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 문제를 풀려면은 아 S가 0 되는 값이 뭐지 1하고 마이너스 8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인수분해 할 꼴이 여기 있네요 인수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꿔 줄 수 있죠 왜 그런지 모르시겠다고요 이거는 등식과 방정식 3단원에서 배운 건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등식에 좌변 우변에 똑같이 좌변 우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도 좌변 우변에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겠죠 이걸로 빠르게 하는 겁니다 좌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나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을 없애줄 수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1이니까요 1 곱하기 괄호는 1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괄호가 없어지죠 그래서 밑에 식처럼 됩니다 0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0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인수분해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이냐 반의 제곱 아니죠 4의 반은 2 2의 제곱은 4 3하고 4는 다르잖아요 3하고 4는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합곱 합 곱 곱해서 3되는 거 찾습니다 이게 있겠고요 이게 있겠네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1하고 3을 합해 봅시다 4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합해 봅시다 마이너스 4 합해서 4 되어야 되니까 이거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3 2식이 2식이 되었습니다 0되는 값 뭐예요 한번 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요 0되는 값 뭐예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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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꼴이네요 또 4번 2번하고 같은 꼴이네요 이건데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2가 외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분배법칙 써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S는 S끼리 묶을게요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 완전제곱식 반의 제곱이 아니죠 5의 반은 2분의 5 제곱은 4분의 25인데 4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합곱을 씁니다 합곱 합곱에서 중요한 거는 곱부터 먼저 보는 건데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다 곱해서 4 되는 거를 찾아 봅시다 이게 있겠고요 이게 있겠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도 곱해서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곱해서 4가 되죠 그런 다음에 더해서 5 더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4 답은 뭐죠 합해서 5 되는 거 찾아야 되죠 이거네요 식 써주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4 0 0 되는 s 값은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번 풀어볼게요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인수분해 꼴을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외톨이로 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분배법칙 써줍니다 s 제곱 마이너스 4 s 플러스 3은 0인데 이거를 풀어주려면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인데 3하고 4는 다르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 합곱 합곱으로 풀어봅시다 곱 합 합곱 곱해서 3 되는 거 찾아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더해서 4가 되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야 되니까 이거네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s 값은 뭘까요 여기서 1 여기서 3이 나오니까 s 값은 1하고 3입니다 6번 이 식을 인수분해 해 봅시다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이건데 첫 번째 단계 완전제곱식 3의 반은 2분의 3 제곱하면 2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합곱 합 곱 곱해서 2 되는 거 찾아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은 3 더하면은 마이너스 3 합이 3이네요 이거 그래서 정리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 0 되는 s 값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7번 풀어 봅시다 7번은 부등식이 나와 있어 가지고 밑에 부분은 몰라도 되지만 인수분해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인수분해 해 봅시다 이 부분만 인수분해를 해 봅시다 부등식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는 이 아니라 부등식이잖아요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17 단원입니다 17 단원의 부등식 단원을 보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우선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첫 번째 단계 완전제곱식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반은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은 4분의 6 4분의 9 그러니까 4분의 9하고 2는 다르기 때문에 1번은 안 돼요 합 곱 그래서 곱해서 2 되는 거 찾습니다 이게 있겠고요 이게 있겠네요 합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건 뭐죠? 밑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K-1 K-2 이렇게 됩니다 7번은 인수분해하고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8번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부등식이 들어가네요 부등식은 나중에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5 인수분해할 거니 부등식 부분은 지울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해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제곱식인지 봐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합곱 인수분해 완전제곱식이 안 되면 합곱 합곱도 안 되면 근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5의 반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인데 4분의 25가 5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안 돼요 합곱 했는데 곱해서 5 되는 거는 이거랑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합해서 6 합해서 마이너스 6 어? 마이너스 5가 없네요 마이너스 5가 없으니까 근의 공식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인수분해 합곱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16단원에 있습니다 16단원에 근의 공식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왜 이 단원에 넣었냐 3단계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아 완전제곱식 안 되고 합곱도 안 되면 근의 공식도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모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속도로 풀어야 됩니다 완전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풀어야 됩니다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거는 완전제곱식 안 돼 곱에 집중하고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합해서 마이너스 2 되고 합해서 2 되고 이거네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r 값을 구하는 겁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분해 되어 있는 꼴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14가 있으니까 다 풀어서 분배 법칙을 써보자 정리를 해 보면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7의 반의 제곱은 마이너스 8이 아니네 분수니까 마이너스 8 안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찾자 그래서 더해서 7 되는 걸 찾으려면 이거네 그래서 s 값은 마이너스 8하고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풀어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s 제곱 4s 플러스 3으로 바꿔 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인수분해 해 보자 완전제곱식일까 이거는 완전제곱식일까 이거는 완전제곱식일까 음 4의 반은 2 2의 제곱은 4인데 3하고 4는 다르니까 이거는 완전제곱식이 아니네 그래서 합곱으로 풀어야 되는데 곱해서 3 되는 거 찾아보자 이건데 합해서 4 되는 거는 이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s 값이네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분배법칙 s 제곱 3s 플러스 2s 플러스 2 3은 6 s 제곱 5s 플러스 4는 0 반에 제곱하니까 4가 안 되니까 이거는 합곱으로 푸는 거네 곱해서 4 되는 거를 찾아보자 음 더해서 5 이거네 s 플러스 1 s 플러스 4 그래서 s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5번에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건 뭐였죠 이거였죠 이렇게 되는데 분배법칙 써서 반에 제곱하니까 3이 안 되네 이거는 인수분해 꼴이다 합곱 곱해서 3 되는 거 찾아보자 곱해서 3 되는 거 다 찾았으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는 이거네 1하고 3이 s 값이 되겠네요 6번 여기 있네요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부분이 인수분해가 안 돼 있네 분배법칙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아니니까 합곱으로 푼다 곱해서 2 되는 거는 더해서 3 되는 거는 더해서 3 되는 거는 더해서 3 되는 거는 s 값은 이렇게 됩니다 7번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3의 반은 제곱하면 4분의 9 이건 2가 아니니까 합곱 곱해서 2 되는 거는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는 이거네 이렇게 인수분해합니다 8번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인수분해를 반의 제곱 5가 아니니까 이거는 합곱으로 풀어야 되네 합곱 아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없네 귀찮지만 근해 공식을 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제곱식 반의 제곱 두 번째로는 합곱 합곱이 안 되네 세 번째로 근해 공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쭈루룩 하는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그만큼 푸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근해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8번 문제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이거는 수학에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요 전투 수학을 다 한 다음에 아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면 8번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 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인수분해 쭉 한번 기초 문제 풀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기초 문제에 나와 있는 인수분해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공책에 쓴 다음에 실제로 혼자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수분해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가게는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